구독좋아요 빨리와 댓글 공유저장까지 늘려주시고 오늘 첫 콜 마라탕이네요 마라탕 마라탕 배달 갑니다 오늘 첫 콜 늦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배달하고 있어요 배달 근데 운행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라탕 배달 갑니다 지금 화면을 핸드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저거를 못 보잖아요 다 세팅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두 개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오토바이 도로 위를 달리는 거 저거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해봤는데 정신 사납고 안전에 정말 위험스럽고 그래서 지금 마라탕 배달 가는 거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영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저것도 해야 되잖아 배민 어플도 보고 위치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가지 힘든 점이 있어서 주행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예 도착했고 예 또 이러면은 저거 그 이런 시간에 빨리 갖다 주지 뭐 어쩌다 하는데 예 마라탕 예CO 예이